19세기 러시아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낸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이 화려한 공연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묵직한 목소리와 연기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하도권 믿고 듣는 가창력에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무대를 꽉 채워놓은 케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케일 너무 반가워 반가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진짜 오래됐는데 저 들어오면서 확인해봤더니 최파타에 나오는 건 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렇구나. 우리 길거리에서 보면 지나칠 뻔했어요? 그렇지도 않죠. 워낙 그때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서. 자 그리고 우리 하도권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 제가 너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잘 못 알아보겠더라. 그렇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러시니까 저는 이렇게 단발머리 이런 거 생각했는데. 팬티하우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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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처음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최파타 처음 출연합니다. 배우 하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러니까 하도권 씨가 너무 유명하신 분이구나. 나는 내가 아 우리 한번 봤죠 막 이랬는데 처음 보는 거였어요. 아 근데 누나 최하정 씨가 거의 못 본 연예인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도권 씨가 이제 무보해 주셨네요. 네. 또 한 분이 추가되셨네요. 자 그럼 뭐 보는 라디오 켜져 있으니까 좀 하트도 좋고. 아 보는 라디오. 네. 손키스 좋고. 자. 수줍게 손을 두 분이 흔드셨어요. 네. 하도권 씨 매력 윙크. 아 이거. 아 윙크. 윙크. 두 분은 뭐 친하시죠? 네. 이번 작품 하면서 같이 알게 됐고요. 그러면 어땠어요? 서로 첫인상이. 너무나 이제 케이힐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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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딱 봤을 때. 워낙 형수 케이힐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아주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네. 너무 좋아하던 아티스트였고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 털털하고. 털털하고. 많이 도와줘서 되게 고마운 동생이죠. 정말 이런 얘기찬 미담이. 자 그러면 하도권 씨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원래 워낙 또 형님이 되게 임팩트 있는 드라마에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스터브리그라는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거든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진중한 투수 역할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형 되게 웃음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지금 말씀드릴 그레이트 코멘씨라는 작품의 두 번째 재연을 하고 있는데 형님 처음 하시면서 예전에 뭔가 제가 겪었던.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고충을 너무 다 온몸으로 받고 계셔서. 그렇구나. 그거를 많이 응원하고. 여러분 하동원 씨 너무 잘하시겠지만 하동원 씨 딱 보니까 좀 장난기가 있는 거. 완전 있어요. 그렇죠. 벌써 딱 캐치했어요. 눈빛으로. 눈 보면. 뭐지 펜트하우스가 먼저인가 스토브리그가 먼저인가. 스토브리그가 먼저. 그래요. 난 그 유명한 걸 못 봤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쭉 볼 건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난리가 났던 거죠. 펜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정말 빌이 많고 정말 얄미운 그런 성악 선생님이 있었죠. 네 선생님이었죠. 그때가 가발이시라고. 네 가발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전 내공을 느꼈었거든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랬었구나. 스토브리그에서. 좋아요. 하여튼 이 두 분이 이제 합쳤어요. 그래서 그레이 포맷이라는 뮤지컬로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최진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동원 님 최근 내 남편과 결혼해줘 해서 역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일 잘하고 말없이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 남자가 봐도 너무 멋졌다고. 다음 브라운가 작품도 기대할 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되게 정장 계속 입고 나가고 이렇게. 이석준 실장 역할. 네 맞아요. 그 역할이었구나. 그런 것도 또. 김주혜 씨가. 오늘 하도건 님 오신 데서 매우 기대 중이에요. 오늘 도건 님의 토크는 순한 맛일까 매운 맛일까. 하도건 씨에 대해서 너무 내가 정보가 없었네요. 엄청 또 토크도 재밌으신가 보죠? 순한 맛 매운맛 고를 정도면. 그런가 봐요. 오늘은 뭐 무슨 맛으로 하실까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일단 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봐야 되는 거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약간 배우맛인 것 같아요. 배우맛. 아 배우맛. 인사할 때 평소 대기실에서는 요톤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도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배우맛으로 들어갔다. 요럴 때 이제 순한 재미들이 나올 것이다. 자 이은진 씨가. 자 제가. 제가. 케이윌은 못 참지라고. 저 약속이 있었는데 내일로 미뤘어요. 저 보려고. 형소봐 보려고. 맞아 맞아. 우리 케이윌 진짜 노래하면 또 케이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와 케이윌이 등장하면 이 뮤지컬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야 되는 뮤지컬인가 보다. 모든 뮤지컬이 그렇지만 좋아요.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 작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일단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방대한 양의 소설의 한 일부분을 발췌해서 뮤지컬 작품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거기서 저희는 주인공 피에르 역할을 맡았는데 피에르가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있다가 좀 더 생각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시에 그 가운데 옛날 소설들 그리고 뮤지컬들로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뭔가 아침 드라마적인 성향이 좀 있고. 역시 그런 게 나와요. 그 소설에 그런 것들이 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독특한 건 일단 피에르 역할을 맡은 도건 형님이나 저랑 무대 위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어떤 악기예요? 피아노랑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그걸 다 직접 하셔야겠네요? 네. 탬버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해야 돼서 사실 그게 저희가 전문 연주자도 아니고 아코디언은 저도 지난번 그레이트 코멘탐을 할 때 눈으로 처음 봤거든요. 아마 형님도 이번에 그러셨을 거고 그래서 생소한 악기를 준비하고 다루고 무대 위에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어서 그게 사실 저희가 놓인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거는 연습뿐이 없지 않아요. 이게 연습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해도 무대 위에서 또 실현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연습할 때 되게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왜냐하면 녹화를 하는 거나 아니면 뭘 찍는 상황이면 틀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무대에서는 리트라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멘탈 관리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경험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형님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때 케윌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던 게 제가 연습 때 시리에 빠져 있고 정말 늘 우울해 있고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늘 틀리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몇 년 전에 윌의 모습이었대요. 와서 형 마음 다 알아 하면서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거야 하면서 조언도 해주고요. 그럼 이거는 애초에 캐스팅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피아노를 좀 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네. 그래야 됐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전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해대는구나. 홍성민 씨가. 하동원님 하루에 8시간씩 악기를 연습하셨다고요. 그중에 아코디언이 생소해서 새벽까지 연습하셨다던데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막상 무대에서는 또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전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도건이 형이 봤을 때는 저는 너무 여유있어 보이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전에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지. 할 줄 아는 것과 잘 하는 건 너무 다른 얘기다. 아니 그러면 그 피에르 두 분이 이제 피에르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떤 캐릭터고 어떤 모길래 그렇게 악기를 잘 연주해야 되고 해요? 방금 케이 씨가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덧붙이잖아요. 피에르라는 역할은 사실 무대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하거든요. 극 중에 피에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 극 전체를 이끄는 악단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악고전을 연주하고 하는 부분도 이 극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악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기 연주가 필수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더블캐스트예요. 김주택이라는 친구랑 트리플캐스팅. 그러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하더건의 피에르와 케윌의 피에르와.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구수연 씨가. 네. 윌오빠와 하더건님 각각 피에르의 역할 해석이 다른가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캐릭터에 대한 해석은 저희 같이 모여서 되게 많이 하고 이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서로 저는 저도 약간 배우는 느낌을 많이 가졌고요.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전에 저랑 같이 했던 홍광호 씨랑 저랑 처음 초연 때는 둘이 더블캐스팅이었는데요. 그때 홍광호 씨가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기도 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이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보면서 또 많이 배운 것들이 있고 아, 도건이 형은 아, 이게 저런 게 또 되게 새로운 느낌이다. 그리고 되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같은 캐릭터인데 캐릭터 해석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고. 다르니까. 그때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걸 보시는 맛들이. 케윌은 뭐 가수로서는 완전 탑이지만 연기는 사실 그렇게 뭐 시작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도건 님은 또 연기로서는 완전 탑이니까 서로에게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극과 배움이 되겠네. 맞아요. 저는 뭐 지금 연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뮤지컬이 제가 네 번째 시즌이고요. 처음 두 번을 노틀담드 파리를 했었고 지금 피에르 역할로 고리코멘트에서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총 네 번을 했는데 이 두 작품 다 저한테 나름 그래도 연기를 시도할 법한 그래도 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둘 다 썽두루 뮤지컬이라서 대사가 없고 다 노래로 하는 노래로 대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연기를 막 대사를 어색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나한테는 시도할 만하겠다.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그러면 뭐 가능하면 대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소절 불러볼 수 있을까요? 대사를요? 네. 아니 다 노래로 하는 건 아니죠? 진짜 다 노래라서? 다 노래라서? 아주 그냥. 어. 그렇죠? 뭐. 아. 어. 진짜 노래인데? 어. 그치 노래로. 네. 진짜로. 그치 그치. 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갑자기? 이게 저희 대본이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대사를 보통은 가사를 쓰는데 이건 지문을 가사를 써요. 예를 들면은 그녀를 바라봤는데 그녀가 울죠. 너무 애처로운 모습. 사랑과 연민. 내 마음의 가득 차. 안경 속에 맺힌 눈물이 그녀에게 들키지 않았기를. 이런 걸 노래로 하거든요. 그런 걸 노래로. 그 상황을 노래로 하면서 그 지문에 맞춰서 직관적인 연기를 해야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오 지문을 또 노래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둘이 다른 아나토리드라는 캐릭터랑 이렇게 대적하는 씬에서 피엘은 침묵 속에 방 안으로 가고 뭐 이런 에코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내가 나를 설명하는 그런 가사도 있고요 직접 대화를 주고받는 대사도 있고 흥미로운데요 우리 하동원 배우님도 이렇게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그녀가 울죠 매우 애처로운 모습 사랑과 연민 내 마음에 가득 차 어느새 안경 속에 맺혀 흘러내린 눈물이 차마 들키지 않았길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노래로 지문이 이렇게 노래로 나오니까 관객들의 이해가 물론 보지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 작품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작품은 무대 위에 객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객석과 무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객석 그다음에 무대를 이렇게 한 그림의 틀로 놓고 본다고 해서 트러시니언 뮤지컬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다음에 관객이랑 배우가 하나가 돼서 무대에서 같이 소통하는 극들을 이머시브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뮤지컬에 거의 저희가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당시에 알고 있었어서 그러면 예약을 좀 늦게 해도 무대 위에 다 내 의자가 있는 건가요? 일단 무대 위에 객석이 있기 때문에 그쪽 자리를 들어오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러 각도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당구는 기억이 안 나네요 덧붙히면요 보통 무대 예술이라는 게 객석과 무대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연은 그 막을 허물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머시브라고 해서요 그런데 무작정 허문 게 아니라 그 극 안에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어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얼만큼 호응해 주시냐에 따라서 공연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친구가 그레이트 코멧을 보고 와서 3시간을 열변을 토했대요 이거 보라고 감사합니다 구지은 씨가 친구가 그레이트 코멧 보고 왔는데 색다른 뮤지컬이라며 얼마나 강추하던지 3시간 내내 눈앞에서 놀이동산 퍼레이드 쇼를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된다 너무 보고 싶다 배우분들도 객석으로 되게 많이 내려와서 소통하고 그런 재미있는 뮤지컬입니다 3시간 내내 놀이동산 퍼레이드 쇼를 보는 느낌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본인이 출연하는 회차 티켓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지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소개되신 분 중 하도권 씨의 케윌 씨가 직접 세 분씩 뽑아서 티켓 1인 이메일씩 보내드릴 거예요 두 분이 직접 뽑는 거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케윌의 신청곡입니다 디베이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 텐션업 할 때 제일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신나는 노래 가져왔어요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2부에도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두 분 따뜻한 라디오가 온다 팬owany 목소리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주거 저희 팝워드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멘트에서 러시아 귀족으로 변신한 두 분 하도곤 케이윌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선 라디오를 두 분은 아주 가깝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맡은 피에르가 딱 나오네. 아까 아침 드라마 이런 얘기했는데 혼란스럽고 어정쩡한 우리의 피에르. 돈은 많은데 안 행복한 유분한 피에르. 이 얘기가 사실 제일 장점이었나 봐요. 각이 나오네요. 우린 몰랐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괜히 그냥 저희 애달픔만 계속 이런 게 힘들었어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전혀 청취자분들이 아니면 뭔가 관객분들이 원한 얘기가 아니고. 방금 최하정 씨가 얘기하신 부분이 제일 자극적인 부분인가 봐요. 돈은 많은데 안 행복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안 행복해도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안 행복해.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정쩡해. 그런데 느낌이 오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두 분이 연기하시는군요. 표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자 김주한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드시는 계란 한 판은 29개밖에 없다면서요. 왜냐하면 두 분에게 한 계란 없으니까요. 노래 연기 뮤지컬까지 최고의 조합으로 완성된 뮤지컬 너무 기대돼요. 이런 느낌 알죠? 감사합니다. 어머 하덕원 씨 벽이 느껴져요. 완벽 이런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이 29개뿐이 없어. 한 개가 없어. 한 계란 없으니까. 한 계란 없는 거죠. 두 분이 문자 소개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문자는 바로 티켓 선물로 드리시면 돼요.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 네네. 당명진 씨께서 저희 엄마가 하덕원님 왕팬이라고 해요. 뒤에서 보시면서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다 좋은데 목소리가 또 너무 매력적이라고 꼭 말씀드리래요. 강명진 어머님한테 인사 한번. 강명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께 초대권 한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니까. 그러면 이제 티켓을 하나 드리지만 두 장을 드리니까. 두 매가. 아직 우리 케윌은 안 골랐어요? 저 아직 안 골랐어요. 윤지연 님이? 윤지연 님이 저 코멘 보러 갔다가 편지 배달하러 무대에 올라간 적 있어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객석이 다 있다면서요. 무대에 다 객석이 있다면서요. 무대 위에도 객석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도. 무대. 그러니까 저희 무대가 되게 독특하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저도 처음에 무대를 눈으로 보고 우와라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예쁜 무대인데. 그 위에 직접 객석에 앉아계시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뭔가 이렇게 또 관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역할하는 유도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걱정했었는데. 뭐 그 아이 성향인 분들이 많이 오시면 되게 좀 많이 쑥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막상 되게 즐겁게들 참여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시컬 땡기네요. 어떤 미시컬인지. 뭐 보러 오십시오. 자 5070님. 나이대가 비슷해서 연습하실 때 연습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분위기 메이커였나요? 혹시 하도건님. 아 이거는 저 아니고요. 저희 돌로코프 역할을 하고 있는 최호중이라는 친구가 정말 분위기 메이커예요. 최호중 배우이요. 최호중 배우가. 분위기 메이커가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마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도 지치는데 이렇게 좀 막 이제 분위기 업 시킬 때. 근데 하도건님도 꽤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최호중 배우가 워낙 두각을 나타내나 보죠. 저는 사실 연습 과정에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러네 그러네. 그럼 최호중 배우는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요? 방금 한계란처럼 이런 언어유희의 마술사예요. 제가 조금 연습실 일찍 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형은 정말 그만 좀 애들 챙기고 그만 좀 일찍 오라고. 형 좀 챙겨 뭐 이런 식으로 힘을 주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웃겨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은성이도. 고은성 아나털 역할의 고은성 배우도 굉장히 분위기를 시켜주는 역할이죠. 워낙 매력을 발산하는 역할이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최파타 가족들의 언어 유예의 맛 좀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임수빈 씨가. 네. 케이빌 가창력은 다 거품이에요. 언빌리버브. 이런 거 좀 느낌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케이빌 가창력은 다 거품이에요. 뭐라고요? 언빌리버브 이렇게. 언빌리버브. 자 1227님이. 요즘 굴이 제철이래요. 하도권 얼굴. 케이빌 얼굴. 제철이라고. 맞아요. 자 이것도 있다. 김민영 씨가. 케이빌 오빠 최근에 섬 샀다면서요. 핸섬. 오. 어. 1944님이. 두 분 오늘따라 힘이 넘쳐 보이시네요. 매력. 오. 매력. 오. 네. 쉽지 않지만 일단 어제 제일 먼저 소개한 임수빈 님께. 네. 언빌리버블 님께 일단 저 티켓 두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무 간다. 관심이. 네. 자 우리 그러면 하도권 씨는 일단 패스. 네. 7472님이 두 분 애드립도 하시나요? 공연 중에 시도하고 뿌듯했던 애드립 있을까요? 그건 애드립이 있을 수가 없네요. 다 노래고. 다 노래인데 중간중간에 그 뭐 사실 예전에 저희가 초연을 했었을 때는 코로나 한창이었던 시기여서 관객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소리도 못 내고 박수만 쳐야 되고 이랬던 상황이라 제가 이 작품의 재연에 꼭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도 그때 못했던 걸 이번에 맘껏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보여줬던 매력을 더 10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래 초연 때 안 했던 애드립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피에르 역할은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건 없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서 지휘를 하고 연주를 하고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거의 퇴장이 없어요. 또 악장이니까. 퇴장이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진이 빠지고요. 그런데 저희를 제외한 모든 배우들은 무대에서 엄청 뛰어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나고 널기가 가득한데 여기가 배경이 모스크바잖아요. 추워야 하는 거죠. 어이구 더운데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관련된 애드립들을 배우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치곤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들 관객분들이 재밌어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하다 08님이. 동생이 펜트하우스에서 스탭으로 근무했는데 하도곤 배우님 타 배우들과 달리 더빙 없이 직접 노래를 소화하시는 모습에 반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나요? 다른 배우들은 더빙을 하지. 성악하고 이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면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서울대 성악과 출신인 거 모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또 언제. 아무 노래나. 저희가 러시아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 칠콥스키의 가곡. 칠콥스키.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칠콥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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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움을 아느니어라는 제목이고요. 어머 우리 케윌이 자랑스럽다 난. 네? 케윌이 자랑스러워. 갑자기요? 이런 분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지택이라는 친구도 성악과고. 그러니까 어떻게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거기서 제가 해석하는 뮤지컬에서 넘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부영 씨가 와 역시 노래도 성악 전공하셔서 멋지군요. 감사합니다. 홍윤지 님이. 하두건 님. 2016년에 공연했던 왕의 나라가 뮤지컬 마지막 작품이었는데요. 그동안 뮤지컬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팬들이 많으시네요. 워낙 뮤지컬 배우셨는데 드라마 쪽으로 넘어오셔서 작품을 많이 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특별히 뮤지컬을 제가 안 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상황이 뮤지컬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이 있어요? 언제든지 또 뮤지컬 할 수 있는 거고. 네 데뷔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팬분들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예전에 노담 두 번째 했을 땐가? 그런데 저한테 가요기로 언제 복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떠난 적이 없는데. 맞아 맞아. 떠난 적이 없는데. 김지혜 씨가. 케이유 씨 다른 배우 연기할 때 메모 하시잖아요. 뭘 적는지 내용이 궁금해요. 혹시 끝나고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 그래요? 뭘 적어요? 어디서 같이 이런 걸? 저희가 가운데서 연기를 하고 지휘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피에르의 방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메모장이 있고 그다음에 2막에서는 첫 번째 넘버가 레터라고 해서 전쟁터에 가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 씬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많이 적긴 하는데 그때 저희끼리 거기다 편지를 써서 남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훨씬 진지한 얘기도 있으죠. 거기서 멘탈을 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조윤성 씨가. 뮤지컬 하다 보면 갑자기 대사나 가사가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때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가끔 정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바로 박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가사가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다행히 그 극 안에 있으면 그 가사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툭툭 튀어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면을 하고요. 완전히 안 될 때는 얼러덜러덜 할 때도 있죠. 아 정말. 다행히 이 공연에는 별로 없었고.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사나 악기를 연주를 딱히 안 했다면 혹시 내가 대사를 까먹거나 가사를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사로잡힐 수 있을 텐데 일단 악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 1도 안 돼 좋아요. 박경진 님이 하덕원 님 야구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히어로즈의 엄청난 팬이라고 저도 팬이거든요. 지금 야구 시즌인데 야구 보러 갈 때 추천식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추천 음식? 추천 음식. 무조건 치킨이죠. 치킨과 야구는 빼놓을 수 없는 패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야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인데 요새는 가면 별게 다 있어요. 음식은 너무 많아서 그냥 아마 드시고 싶으신 거 고르기가 힘드실 정도일 거예요. 일단 그런 야외에서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치킨은 또 야구장 가면 사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금방 동의하고. 줄이 길어서. 네. 줄이 길어서. 다른 음식들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동의나서. 5995 님이. 케이윌 데뷔 무대에 윤도현의 러브레이터 때 직접 보고 팬이 된 사람입니다. 와. 진짜 보셨대. 그때 주차장에서 저희랑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여자친구가 신인 가수 케이윌 님 꼭 성공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여친이랑 결혼해서 와 지금 3남매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우. 이 분 뭔지 모르지만 당첨의 느낌이. 아우. 그러게요. 이분 드려요? 네. 드려야겠네요. 티켓 두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직접 보셨다라는 거는 그때 오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주차장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와. 그리고 여자친구가 신인 가수 케이윌 님 꼭 성공하세요 라고 했대요. 네. 아. 지금 뭐 열심히 그게 2007년이니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권 드려야겠다. 아우. 네. 드리겠습니다. 그분이랑 결혼해서 3남매 같이 키우고 있대요. 세상에. 와. 데뷔 무대를 윤도현 씨 러브레터로 했어요? 네. 그때 저 데뷔 무대였어요. 네.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울었어요? 어. 그때 뭐였더라? 그 왼쪽 가슴이라는 게 제 데뷔곡이었었는데. 리허설을 하잖아요. 하니까. 저 연습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막. 그 중간에 되게 힘든 고음역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을 할 때 음이 탈이 났어요.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 카메라 리허설 때는 더 세게 하니까. 어. 또 또. 그때는 으악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와 나 망했다. 이러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래 이게 내 마지막 무대일 수 있겠다. 그래 하지만 뭐 괜찮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아이한테 그래도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 이러면서 무대 올라갔는데. 다행히 공연 잘 마쳤고. 어.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윤던 선배님이. 어. 이제 앞으로 포부를 밝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멍해졌거든요.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이때부터 눈물이 엄청 날 것 같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내려가면서 되게 많이 울고. 그때 저희 회사분들 뭐 코러스 했던 그때. 에이트라는 팀. 이제 그때 무대에서 코러스 해주고 했거든요. 다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 안쓰러워. 너무 그 심정 이해가 간다. 우리 하도권 씨도 뮤지컬 데뷔 무대 때 기억나세요? 네. 20년 전이었고요. 20년 전. 앙상블루 데뷔를 했었고요. 미녀와야서라는 작품에서 계란거품기였어요. 계란거품기. 너무 잘 어울린다. 계란거품기로. 그때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셨고. 여변수 씨가. 하도권 님 예능에서도 진짜 재미있고 박진감 있게 잘하시던데. 특히 런닝맨에서 김종국 씨랑 라이벌 구도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요? 그 이후 김종국 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김종국 씨랑 라이벌 구도라면 보진 못했지만 엄청 잘 뛰고 체력도 좋고 이러신가 봐요. 처음에 사실 그 종국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뭐 이겨보겠다는 생각으로 힘으로. 나갔다가 참패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좋은 형님으로 모시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패했어요? 네. 한 4번 나갔는데 4번 다 참패를 해서.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 거네. 철이 없던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9137 님이. 야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아 요새. 아 요새 mz세대 미남의 양대산맥은 차우누 케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티켓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도 비주얼로 캐스팅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이런 거 해명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긴 하거든요. 피에르라는 역할에. 여전에 같이 처음 초연했던. 같이 했던 홍광호 씨가. 같이 하자고. 막 얘기를 해갖고 하게 된 건데. 얘기를 주고받다가. 뭐 캐릭터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있고. 차은우 씨가 할 수 있는.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고요. 저는 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분은 그냥 9137님은 되게 가볍게 던진 거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받는다. 가볍게 던진 돌에 전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174하나님이. 딸이 부산에서 뮤지컬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반이라 많이 힘들어해요. 미래의 뮤지컬 배우가 될 딸에게 좋은 말씀 두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하동훈 씨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일단 따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해보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그냥 응원만 하고 지지만 해주면 돼. 네 맞아요. 진짜 요즘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찍이 이렇게 뮤지컬 배우가 꾸미면 너무 좋죠. 에너지도 굉장히 있는 친구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와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어떻게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요. 또 라디오 생방 하면 이렇게 게스트랑 같이 얘기 주고받고 하면 시간 빨리 가는데 저도 너무 반가워갖고. 그러니까 우리 뭐 하동훈 씨랑 별로 얘기도 못했는데. 재미있는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 놀지 않고 여러분에게 티켓 드릴 분 선정했습니다. 우리 박경진 씨 그리고 1741님 우리 하동훈 씨가 티켓 드리고요. 그리고 9137님 그래도 차오도 이렇게 그런 거에 마음이 가나 봐요. 해명해드렸고요. 티켓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7님에게도 티켓 드릴 거예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멘트 6월 16일까지 공연하니까 진짜 예민 서두르셔야겠네요. 많이들 오셔서 재미있는 공연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이 사실 인구 대비로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꽤 여러 가지 공연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공연 가운데 태양의 서커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공연이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커스가 아니지만 그만큼 또 앙상블이나 다 같은 배우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직접 백석에서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즉 읽힐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많이들 와주시면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덕원 씨도 한 말씀. 저희 공연 사실 한두 번으로 볼 수 없는 공연이거든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다 보시려면 정말 N차 관람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싶네요. 돈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유부남 키워드 꼭 보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요. 우리 하덕원 씨가 케윌의 이러지마 제발 듣고 싶다고. 네. 이러지 마요. 왜 케윌 노래를 들어요. 정말 듣고 싶었어요. 왜 케윌 노래를 듣냐뇨. 안 불러줘요 여기서. 괜찮아요. 아니 제목이 이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 네. 자 우리 케윌의 이러지마 제발 들으면서 우리 하덕원 씨 그리고 케윌가 인사 나눌게요. 그레이트 코멘 정말 성공적으로 너무 의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혼란스럽고 돈 많은 유부나 보러 갈게요. 만만한 친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부는요. 송진우 씨 서동주 씨와 에러지옥으로 돌아올 거예요. 보는 라디오를 보아주세요.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